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용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서 끝까지 보아주셔야 할 아주 중요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훈민정음 창제의 비밀편입니다. 다른 영상은 모르겠지만 세종대왕님과 한글창제의 숨겨진 민족사의 비밀이 밝혀지니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훈민정음은 1446년에 반포되었습니다. 훈민정음 해설서는 한자로 된 것과 한글로 된 것 두가지가 있습니다. 한문으로 된 것은 해대본이라고 합니다. 해대본은 세종대왕님께서 훈민정음을 창제하실 때 직접 만드신 책입니다. 김용혜TV는 향가문화로써 민족사의 진실을 추구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후원도 부탁드립니다. 한글로 된 해설서도 있습니다. 세종대왕님의 둘째 아들 세조임금이 1459년에 만든 것입니다. 한문으로 된 해대본 서문은 국지어음 2호 중국 이렇게 시작됩니다. 영상의 붉은색 글씨가 되겠습니다. 세종대왕님께서는 세종대왕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십니다. 심장이 멎을 것과 같이 찬란하고 낭낭한 소리입니다. 영상의 한문 중에 중국, 중뿌라스 국자라는 두 글자가 뚜렷이 보입니다. 세조임금은 세종대왕의 둘째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세조가 만든 한글 서문에는 나란말삼이 등극해달라 서로 문자와로 서로 사마띠 아니할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뒤에 익은 구절입니다. 세종대왕께서 지으신 한문 서문을 한글로 풀어놓은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암송하여 노래처럼 부르고 있습니다. 향가에는 많은 입은 쇠를 녹인다. 이러한 중구사금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온 나라 백성들이 부르다 보니 수많은 사람들이 부르다 보니 우리의 뜻이 하늘에 계시는 세종대왕님께 감사하다는 우리의 뜻이 전해질 것입니다. 중국이라는 한자와 둥귁이라는 글자가 선명합니다. 영상의 붉은 사각형 안을 보아주십시오. 그런데 여기에는 현대 전문가들을 아주 권옥스럽게 하는 수수께끼가 있었습니다. 중국이라는 두 글자입니다. 세종대왕 당시 우리나라 주변에는 중국이라는 나라가 없었습니다. 대신 명나라가 있었습니다. 명나라는 명국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명국이라 쓰지 않고 왜 중국이라 했을까요? 지금까지 아무도 속시원하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수천수만 명의 역사학자들 그리고 국어학자들 국어선생님들 한글학계 관계자들 제야학자들 등등등 난다 긴다 하시는 사람들 모두가 이 질문이 나오면 크게 곤혹스러워하고 계십니다. 평소 저를 매우 아껴주시던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님 한 분께서 저에게 혹시 향가의 시각으로 보면 풀릴지도 모르겠다면서 한 번 이 수수께끼를 풀어보라 이러한 숙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전해보기로 했습니다. 들으시다가 혹시 제가 잘못 아는 게 있다면 따뜻한 댓글로 가르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국 명나라의 화가 왕사신이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진화무담이라는 책에서 말했습니다. 명나라를 세운 주원장은 주원장이 명나라를 세웠습니다. 그 주원장이 나라를 세우면서 나라 이름을 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큰대자 가운데중자 그렇게 해서 대중 이렇게 이름을 정하고자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주원장이 하늘에 기도를 하다가 큰대자 발뿌라스 밝을 명자 대명이라는 이름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명나라로 이름이 정해졌다고 합니다. 혼민여금 서문에 나오는 이 중국이라는 두 글자 이것은 그렇다면 주원장이 버린 이름입니다. 그런데 나라의 국서에 버린 이름을 주어다가 썼다? 이 말이 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혼민여금 헤레번에 나오는 중뿌라스 국이라는 두 글자는 명뿌라스 국 명국으로 쓰여 있어야만 합니다. 국지어음 2호 명국 나란 말씀이 명국에 달라 이렇게 표기되어 써야 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라 이름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조금이라도 부정을 타면 안 됩니다. 그런데도 세종대왕님께서 그 꼼꼼하신 세종대왕님께서 굳이 주원장이 버려버린 이름을 갖다가 여기 혼민정음 서문에 쓰고 계셨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이성계가 고려를 무너뜨리고 나라 이름을 새로 지으면서 조선이라는 이름하고 자기 고향의 이름 화령 이 두 가지를 놓고 고민하다가 이 두 개 중에서 조선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화령이라는 이름은 폐기되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우리나라를 부르면서 조선시대 때 꾸꿈스럽게 거기서 폐기된 이름을 찾아와가지고 화령이라고 부른다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조금 거시기하지 않겠습니까? 애가 아니죠. 버려버린 이름을 갖다가 화령 화령의 임금님 이렇게 부른다면 태족께서 기분이 좋으셨겠습니까? 당시 조선은 비록 겉으로 남아 명나라에 대해서 사대, 사대, 사대라는 것을 막 시작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러한 조선이 국가시책과 관련된 책을 공식적으로 발간하면서 사대국이었던 사대국으로 형식적으로 남아 모시고 있었던 명나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폐기된 이름 중국이라는 글자를 써둔 것입니다. 만일에 명나라에서 정식, 정색을 하고 시비를 걸어온다면 그것을 담당했던 공무원은 목이 10개라도 부족할 것입니다. 명나라를 모욕했다고 그랬겠죠. 중국이라고 쓴 것이 중 플러스 국이라고 쓴 것이 괜히 쓴 것이 아니다. 이 사실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있습니다. 이 영상에 중독해 주십시오. 이것은 세조 임금께서 만든 한글 설명서입니다. 훈민정음 언해본이라고 합니다. 언해본이라고 합니다. 이 책에 바로 이 안에 중국이 무엇인지 무엇을 뜻하는지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자 거기 빨간 글씨를 보아주십시오.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둥귁안 중국은 그 말입니다. 둥귁안 황제 계신 나라이니 황제가 계신 나라이니까 우리나라 상담에 우리나라 말로 한다면 속칭 이 말이 되겠죠. 우리나라 상담에 강남이라 하나니라 이렇게 써두었습니다. 이걸 요새말로 한다면 중국은 황제가 계신 곳이다. 속칭 강남이라 한다. 이런 말입니다. 수양대군 세조 임금께서 쓰신 글입니다. 과연 이 내용이 맞을까요? 한번 검토해 보기로 하시죠. 당시 중국의 이름은 명국이었고 명뿌라스 국이었고 명국이었고 수도는 북경 베이징에 있었습니다. 그때 그런데 세조 임금께서 설명한다고 주석을 달아놓으면서 나라 이름도 틀리게 써놓고 도읍의 위치도 틀리게 써놓았습니다. 그 당시 도읍이 강남에 있기는 커녕 북경에 있었거든요. 세조대왕님과 세조 임금님께서 나라 이름이 명국이고 도읍이 북경 베이징이라는 사실을 과연 몰랐을까요? 이것은 모를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뻔히 다 아시면서도 틀린 내용을 일부러 써두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분명 무엇인가 의도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번 영상은 세종대왕님과 세조 임금님께서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은 그 무엇 비밀스러운 의도 그것을 추적하고자 하는 영상입니다. 명국이라고 써놓았으면 간단할 일입니다. 그런데 굳이 중국이라고 표기하고 있었다? 분명 중국이라는 두 글자에는 깊은 뜻이 숨겨져 있을 것이다. 알고 보았더니 여기에 혼민정은 창제의 비밀 한 가지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충격적인 충격적인 사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저는 향가 연구가 입니다. 향가의 시각으로 보니 중국이라고 써둔 이유를 눈치챌 수가 있었습니다. 향가를 모른다면 풀 수 없는 향가 창제의 비밀이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향가에는 가운데 중 이라는 글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향가 내에서 가운데 중 이라는 글자를 쓰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향가에 나오는 가운데 중 이라는 이 글자는 두 토막을 내다 또는 죽다 죽이다 이런 뜻으로 쓰이는 향언이었습니다. 향가에서 가운데 중 이라는 글자는 향언으로 쓰이고 있는 글자입니다. 한두 글자도 아닙니다. 한두 번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향언이라는 것은 그럼 무엇이냐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제천의식을 하면서 하늘에 고하는 말입니다. 향언이란 제천의식에 쓰이는 용어다. 소원을 말하면서 그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는 말이 바로 향언입니다. 그런데 이 중 향가에서 향언으로 쓰이는 글이 중국이라는 두 글자 속에 배떡하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향가를 연구하다 보면 공식기록에는 없지만 세종대왕님께서 향가의 표기법을 알고 계셨다는 정황이 매우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향가 표기법을 아셨다면 세종대왕님께서는 당연히 향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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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는 개념도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가운데 중 이 가운데 중 이라는 글자가 가운데라는 뜻 말고도 두퍼막 나게 해주세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을 것 이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정황을 종합해 보면 가운데 중 이라는 이 글자를 세종대왕님께서는 향언으로 쓰고 계셨다라는 뜻이 됩니다. 중 이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두 개로 갈라지게 해달라 이렇게 비는 향언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만 죽는 줄 알았습니다. 놀랍게도 중 국이라는 두 글자 가운데 앞에 있는 중이라는 글자는 명나라가 두 개로 쪼개지거나 망하게 해주십시오라고 비는 비밀스러운 염원을 표기해둔 향언으로 쓰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종대왕님께서 향언으로 사용하셨다고? 향가에 향언을 사용하셨다고? 명나라가 두 동강나게 해달라고 빌었다고? 이 말 믿어주세요? 저는 이 사실을 깨닫고 진짜로 속사라치게 놀랐습니다. 턱도 없는 소리다. 저 스스로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이것을 믿지 않으려고 한다면 명나라라고 당연히 써놓았어야 할 나라의 이름을 왜 굳이 중국이라고 했는가? 중국은 황제가 계신 곳이다. 속칭 강남이라고 한다. 왜? 아들 수양대군 세조 임금까지 훈민정음 서문을 한글로 풀이하면서 틀렸으면 바로잡아야지 사실과 다른 이런 내용을 추가해서 주석으로 꼭 꼭 박아두었는가? 또 왜 세조에 이 주석을 써놓은 형식과 형태가 향가에서의 고유명사법 표기방식과 왜 이렇게도 흡사하느라? 이 세 가지에 대한 해명을 스스로 찾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향언 말고는 이 글자를 풀어낼 방법이 없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저 사람 향가를 연구하다 보니 세상 만사를 모두 다 향가로 보는 것만 같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으실 것입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스스로도 야 이거 정신 차리자 몇 번씩 속으로 다짐하면서 제가 혹시 지나치지 않나 편협되지 않나 이렇게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향언이란 거 빼놓고는 답이 안 나왔다는 것입니다. 향가 전문가인 제가 도저히 향언을 빼놓고는 너무도 향언과 비슷하기 때문에 다른 답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뇌피셜로 이런저런 뜻을 댈 수는 있겠죠. 중국 중 플러스 국 앞에 가운데 중 이것은 분명의 향언이었습니다. 저로서는 이렇게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 가운데 중 이 중 이라는 글자가 둘로 갈라지게 해주소서 하늘이시오 또는 하늘이시오 제발 명라를 망하게 해주소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사례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을 들어서 가운데 중이 둘로 쪼개지다 죽게 하다 죽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사례가 과연 향가에서는 쓰이고 있는가 이 사례를 들어보도록 하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삼국유사를 보면 혀껏의 왕의 이름과 칭호 이름은 혀껏의 왕은 칭호겠죠? 이것이 그리고 또 향언이라는 것에 대한 것을 써놓은 구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자 원문은 이렇습니다. 한글로 읽어드릴게요. 명 혀껏의 왕 개향언이야 이 구절입니다. 이걸 풀이하면 이름하여 혀껏의 왕이라 하였다. 무릇 향언이다. 이렇게 풀리는 구절입니다. 분명히 그렇지 않습니까? 혀껏의 왕을 무릇 향언이다.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구절은 향언이라는 개념으로 당연히 풀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향언이라는 것으로 혀껏의 왕을 풀면 어떻게 되느냐? 어떤 뜻이 나오느냐? 밝은 법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되게 해주소서. 이러한 소원이 담겨져 있는 뜻입니다. 이름이. 이름은 한자로 불면 혀껏의 왕 이렇게 불리지만 우리 뜻으로는 밝은 법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되게 해주소서. 이렇게 풀린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 민족은 사람 이름이나 나라 이름을 지울 때 하늘에다가 비는 소원을 이름에다가 담아놓는 전통이 있습니다. 그러면 뜻대로 그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굳게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예쁘니 이렇게 한다면 이름을 예쁘니 라고 한다면 예쁘게 잘하도록 해주소서 이런 뜻을 가진 이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짜로 우리가 딸을 낳았다면 그 딸이 이쁘게 자랄 것이다. 이런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향가 문화이자 향언 문화인 것입니다. 일부러 중국이라고 중국이라고 써둔 데는 둘로 갈라져버리라 망해버리라 이런 뜻을 담아놓은 것으로 보아야만 했습니다. 나라 이름도 틀리고 도읍의 이름까지도 틀린데도 불구하고 굳이 중국이라고 써놓고 강남이라는 나라 이름이 황제가 계신 곳이니 강남이라 한다. 이런 식으로 표기한 데는 틀린 내용을 써놓는 데는 바로 이런 까닭 망해라 둘로 갈라져라 이런 뜻을 담아놓기 위한 것이었던 것입니다. 반드시 이렇게 풀어야만 했습니다. 잔기파란가 한 구절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가운데 중이라는 것이 둘로 갈르다 이런 뜻을 과연 가지고 있었을까요? 창기파란가를 향가 제작법으로 풀어본 결과 화랑인 기파가 기파랑이 기강이 해이해진 낭도들을 참수했다 먹을 뱉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영상에 나오는 붉은 글자인 가운데 중자를 보아주십시오. 그 앞에 구절은 이렇게 풀립니다. 여덟 개의 무덤은 물기를 다스리려 했기 때문이야 이렇게 이론 한자를 써놓고는 그 바로 다음에다가 가운데 중이라는 글자를 떡하니 써놓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말로도 되지 않고 뜻으로도 연결되지가 않습니다. 무엇으로만 풀리느냐 이것을 보안으로만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가운데 중이라는 이 글자는 무엇을 뜻하느냐 나오지 않습니까 물기를 다스리다 다시 말해서 기강을 잡다 기강을 이렇게 풀리는 거죠 이렇게 여덟 명이 죽어서 무덤이 된 것은 무덤이 된 이유는 기강을 다스리려고 했기 때문이야 이렇게 해놓고 땅 목을 쳤다 이대목에서 목을 쳐라 기강을 잡으라 이런 일벌백개 하라 이런 뜻인 겁니다. 여기서 가운데 중은 참수하라 이러한 연기를 하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운데 중이라는 글자의 모습을 보아주십시오. 사람의 목을 베거나 두토막을 낸 모습 아니겠습니까 길 깃들앗게 된 사각형 사람입니다. 가운데 딱 위에서 아래로 내린 건 뚜루룩 권이라고 합니다. 아래에서 딱 되어있는 것은 칼을 말하는 겁니다. 칼로 사람을 두토막 내라 이러한 모습을 우리 향가에서는 이 모습을 본따서 상형문자로 쓰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민족만이 쓰고 있었습니다. 오로지 향가에서만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신라 향가에 이 둘로 가르 둘로 쪼개 다 글자가 여럿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번거롭기 때문에 여기 본 영상에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더 상세한 내용은 저에 저어서 천년 향가의 비밀을 참고해 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그러면 신라만 이럴 것인가 아닙니다. 고려 때도 그러고 있었습니다. 고려 향가 균여 전에 나오는 향가가 11곡 있습니다. 그중에 보게 회향가라는 향가가 있습니다. 그중에 그냥 한 구절만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한자가 이렇습니다. 그걸 풀이하자면 영상을 봐주십시오. 한 구절을 풀이하자면 이렇습니다. 중생의 바다에서 미혹을 되풀이하는 무리가 없어야 하미사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고 중생의 바다에서 고의 아수라의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윤회를 되풀이하는 그런 사람들이 없어야 할 것이다. 이런 뜻이 됩니다. 이렇게 풀리는데 이 한자 원문 중에 봐주십시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글자가 악중 이라는 글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악중 이 두 글자를 모아주십시오. 여기서 이 악중 이라는 이 두 글자를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아까 중이라는 두 글자 중에서 악을 먼저 사전에서 찾아본다면 자그만치 스물 여덟 가지의 뜻이 나옵니다. 이 중 여덟 번째 가면 죄인을 형벌로서 죽이다. 악 이런 뜻과 발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중 자를 악 이라는 글자를 죄인을 형벌로서 죽이다. 뜻이 있다는 말 혹시 한 번이라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혹시 학교에서 향가 배우면서 이 악 이라는 글자는 죄인을 형벌로서 죽이다라는 뜻이다. 이런 말씀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 처음 들어보실 것입니다. 그러나 향가에서는 명백히 이러한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다음에 가운데 중 이라는 글자를 보십시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두토막 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했었죠? 악 무시무시한 뜻을 가진 보원이 됩니다. 확실하게 제 말씀이 맞고 확실하게 기억시키드리기 위해서 비슷한 예를 한 두 개만 더 들어드리겠습니다. 향가 균여전에 악 이라는 글자에 향가 균여전에서는 악 이라는 형벌로서 죽이다. 이런 악 이라는 글자에 마디촌 마디촌 이라는 뜻과 두토막 내다 중 또는 시체 시자를 각각 연결시켜서 무서운 뜻을 가지게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악 촌은 뭘 의미하느냐 악 플러스 촌을 보십시오. 악은 죄인을 형벌로서 죽이다. 촌은 마디촌 다시 말씀드려서 죄인을 형벌로서 죽이되 마디 마디 토 막내 죽이라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서 촌은 마디촌 이라고 했죠. 마디 마디 토 막내라 여러분 소름끼치죠. 그 다음 악 플러스 중 이라는 글자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뭐냐 아까 설명드렸죠. 죄인 형벌로서 죽이되 두 토 막내 죽이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악 다음으로 악 플러스 시를 보겠습니다. 시는 시체 시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되느냐 죄인을 형벌로서 죽이되 죽여서 시체로 만들라 내용으로 보아서 죽여 시체 죽인 다음 시체를 길거리에 내버리라 이런 뜻으로 보아야 향가의 전체적인 맥락에 맞았습니다. 신라뿐만이 아니라 고려 향가에서도 가운데증 이라는 글자가 가운데중 이라는 글자가 두톰 막내라 이런 뜻으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세종대왕님이나 세조임금께서 고려 때까지도 확실히 쓰이고 있었던 한자의 이러한 뜻을 모를 리가 없었다. 저는 알고 계셨다고 보는 게 다당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세조임금이나 세종임금은 글쟁이들이었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만 쓰이고 아니었습니다. 일본 마녀집의 향가에서도 이 가운데증 이라는 글자가 두톰 막내다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었습니다. 마녀집 2830번가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 구절을 한글로 풀면 활과 활을 묶고 도마뱀 꼬리를 두토막 내보였다. 이렇게 봅니다. 도마뱀 꼬리를 두토막 사진을 보시고 딱 두토막 냈다. 거기에 가운데증이 딱 그렇게 쓰이고 있었습니다. 일본에서는 도마뱀이라는 것은 행운을 비는 포닥거리 전통문화에서 포닥거리의 도구였습니다. 2830번가 작품에 따르면 어떤 사람이 병에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운의 상징 도마뱀을 가져와서 행운으로서 병이 낫게 해달라고 빌었던 것입니다. 도마뱀 한 마리로는 부족하니까 여러 마리야 있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꼬리를 잘라서 도마뱀을 마치 두 마리처럼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도마뱀이 두 마리가 되면 행운의 효과가 두 배가 될 것이라고 그들은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가운데증을 써서 도마뱀의 꼬리를 자르다. 이런 뜻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진은 일본 마녀집은 향가였다라는 저의 조수입니다. 마녀집 연구하신 분들께서는 참고 권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름의 소원을 담아 하늘에 빈다는 것은 우리 민족의 전통문화 였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께서도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 손자 손녀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 온 가족의 뜻을 소원을 모아서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당연히 이러한 민족문화를 알고 계셨을 세종대님께서는 가운데증이라는 글자가 둘로 갈라지게 해달라는 의미의 향언으로 향언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보고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 중국이라는 나라 이름을 훈민정음 서문에 표기하겠습니다. 이러한 은밀한 제의를 간압하셨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시 조선과 명나라의 관계가 과연 어떠했길래 세종대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타당성을 따져보기 위해서 당시의 국제정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원장이라는 사람이 진기스칸의 원나라를 멸망시키고 명나라를 건국했습니다. 명나라 명국을 건설했습니다. 조선 건국보다도 24년 빠른 건국이었습니다. 명나라는 건국 초기의 도읍을 남경 난징에 두었습니다. 남쪽에 두었다는 소리죠? 명나라의 3대의 황제로 영락제라는 왕이 즉위합니다. 그는 무시무시한 자유였습니다. 군사를 보내서 베트남을 정권해버리고 명나라의 영토로 복속시켜버립니다. 베트남에 뭔가 고깝고 말을 잘 안 들었겠죠? 영락제는 집권기간 내내 몽골과 여진족 정벌을 위해서 만주 일대까지 대규모로 군사를 보냅니다. 다섯 번에 걸쳐서 보냅니다. 그리고 백두산 바로 옆에 군사기관이었던 건주위 건주위라는 것까지도 설치합니다. 조선의 입장이 되어 보십시오. 사방천지 대륙 여러 나라들이 마구로 때려잡고 조선의 국경 가까이에 명나라의 군사기관까지 설치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베트남과 몽골 여진족들이 아주 크게 호되게 당하는 것을 조선의 입장에서는 두 눈 부릅두고 지켜보아야 했을 것입니다. 실로 아슬아슬했을 것입니다. 여차하면 조선으로도 군사를 보낼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명나라가 옆에 나라들 때려잡을 뿐만 아니고 1421년 1421년에는 남쪽 난증에다 두었던 도읍을 북쪽 베이징으로 옮겨왔습니다. 조선의 입장에서는 바로 지척지간으로 올라온 것입니다. 저 밑에 있다가 이쪽 북쪽으로 쭉 올라온 것입니다. 세종 즉이 바로 3년째 였습니다. 실로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막 휘두르던 명나라가 바로 가까이 온 것입니다. 조선은 극도로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태종과 세종대왕께서는 이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벌떡 일어나서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믿고 싶지 않았을 국제정세에 변화했을 것입니다. 무언가 대책을 세워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명나라 용낙재가 조선의 여자들이 예쁘다는 소문을 듣고서 사신을 보내와서 야 여인들을 바쳐 이렇게 강요합니다. 조선의 입장에서는 보내지 않을 도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조선의 무수한 여성이 공녀라는 이름으로 끌려가서 희생되어야 했습니다. 이 사진은 연합뇌수 사진입니다. 태종은 명나라의 영낙재라는 왕이 베트남을 정벌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백여명의 신하들을 모아서 야 베트남 정벌을 축하하자 이런 글을 쓰게 하고는 제일 잘 쓴 것을 골라서 영낙재한테 보냈습니다. 아부한 것이죠. 이 사진은 태종 이방원의 사인입니다. 태종께서는 명나라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무지하게 노력합니다. 명나라에 대해서 먼저 납작 엎드립니다. 나라를 지키는 게 우선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사실상 우리가 말하는 조선시대는 4대주의를 취했다. 지금도 4대주의라는 말이 나와요. 4대 시작이 바로 태종 때 실질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이것을 욕할 수 있겠습니까? 베트남이나 몽골 여진 족골 안 날려면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다른 방도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태종과 우리 조선의 신하들의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조선 왕조실록 기록에 이 4대주의의 이면이 어떠했는지 여실히 나와있습니다. 태종 임금은 병조판서 공조판서 등을 불러가지고 명과의 전쟁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토록 합니다. 명나라 황제가 베트남을 정벌할 때 사람들이 속소무책으로 죽음을 당했다고 한다. 만일 우리가 조금이라도 4대 예를 잃는다면 군사를 일으켜서 우리에게 죄를 물을 수도 있다. 그러니 한편으로는 지성껏 섬기는 척 하고 또한 뒤로는 성을 튼튼히 하고 군량미를 전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화급한 일이다.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태종 임금의 4대 였습니다. 태종 임금뿐만 아니고 그 당시 조선의 신하 왕과 신하들의 공동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살벌한 국제 분위기 속에서 1422년 태종이 사망하고 맙니다. 그로부터 2년 후인 1424년 명나라 그 무시무시하게 병력을 휘두르던 명나라의 영락체도 몽골 원정 중에 병에 걸려서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나갑니다. 명나라는 계속해서 여기저기 쿡쿡 마구 찔러대면서 정벌활동을 계속했습니다. 세종대왕께서 바로 이러한 때 1446년의 일입니다. 1446년의 훈민정음을 반포하신 것입니다. 훈민정음은 남과 다른 우리 민족 우리의 말을 표기한 문제입니다. 태종께서 말했죠. 태종인군께서 4대 예를 조금 더 소홀히 하지 말라. 큰일 큰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했던 아버지 태종의 기준으로 본다면 훈민정음은 큰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도 볼 수도 있습니다. 세종대왕께서 이걸 몰랐겠습니까? 4대 예에 거슬릴 수도 있다. 이걸 모를 정도로 무신경한 분이셨을까요? 훈민정음이 명나라 민족과 다른 우리 민족만의 정체성을 상징하고 그 기치를 든다라는 것을 모르실 리가 있었겠습니까? 그냥 단순하게 훈민정음 서문에 보면 단순하게 어린 백성으로 하여금 수비인 이겨 날로 쓰며 편안케 하겠다. 이것만이 목적이었겠습니까? 아버지 태종께서는 태종께서는 조금이라도 사대의 예를 잃는다면 명나라가 군사를 이렇게 우리를 채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조정의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도 훈민정음 창제도 모자라서 거기다가 명나라가 내버린 이름 명나라가 기분 나빠할지도 모를 이름 중국이라는 중뿌라스 국이라는 생뚱맞은 이름을 떡하니 박아둔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세종대왕께서 과연 부주의에서 중국이라는 이름을 썼겠습니까? 특별한 의도가 있었다고 느끼지 않으세요? 태종은 명나라에 대비해서 성을 튼튼히 하고 군량미를 쌓아두라.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세종대왕께서는 우리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훈민정음을 만들어 반포하자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쳐들어오르면 쳐들어오는 거거든요. 당시 분위기는 살벌했으니까요. 태종과 세종 두 분은 물론 온 조정의 신하들이 명나라가 제발 둘로 갈라져서 두 쪽으로 쪼개져서 자기들끼리 치고 받고 해달라고 은밀하게 염원했지 않았을까요? 만일에 두 쪽으로 쪼개지 않고 쪼개지지 않는다면 하루도 편할 날이 없을 것이고 여차하면 나라가 위태로울 수도 있다. 이러한 사실을 너무도 여실히 실감하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세종대왕님께서는 혼민정 장제 작업을 지휘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누구인가 관련된 누구인가로부터 한번 향가에 향원을 사용해 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러한 그늘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명나라 금국초 자기들이 이름을 지을 때 후보 중에 이름 후보 중에 하나로 대 플러스 중 중이라는 글자를 쓰려고 했었고 그런데 그 중이라는 글자가 우리 향가에 우리 민족의 향가 향언으로 본다면 두 쪽으로 쪼개지다라는 뜻을 가진 향언이었습니다. 그리고 향언은 무시무시한 것이라서 하늘에다가 이것을 자꾸 말하다 보면 진짜로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받지 않으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받으셨을 것이라고 봅니다. 세종대왕께서 마침내 이를 간압하셨을 것입니다. 간압하셨거나 또는 모른 채 하셨을 것입니다. 세종대왕님과 이름 모를 관계자 그가 그는 향가를 아는 자겠죠? 세종대왕님과 이름 모를 관계자가 극비리에 훈민정음 서문을 완성시켰습니다. 극비 중에서도 극비 자유배 있을 것입니다. 만일에 명나라가 이 의도를 안다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단방 군사를 동원해서 뭔가 요절을 내버리지? 향가에서 여러 입은 쇠를 녹인다고 합니다. 이걸 중구사금이라고 합니다. 향가는 향언은 여러 사람이 부르면 힘이 극단적으로 세워진다 라는 논리구조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읽어야 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보라고 읽으라고 훈민정음의 설명문 해대문의 딱 서문에다 그것도 서문에다가 떡 칼이 박아놓았을 것입니다. 과연 향언이 효과를 보아 명나라가 쪼개지거나 완전히 거들인 했을까요? 지금도 우리 5천만 국민은 나란 나란 말씀이 중국에 달라 이것을 주구장창 학교에서 배워가지고 외우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들을 말씀이 있습니다. 속칭 중국인을 떼놈이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러면 절대로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민족은 다른 사람이 떼놈이라고 몰라도 우리 민족만은 꼭 중국이라고 불러야 할 것입니다. 가운데 중국이라고 불러야 할 것입니다. 떼놈은 신사 속녀가 쓸 말이 아니지 점잖은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세종대왕님께서도 누가 떼놈이라고 하면 어허 중국인으로 부르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제 추측이 허무 맥락한게 아니라는 결정적 증거도 있습니다. 세종대왕님의 둘째 아들 세조임금께서 한글로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 한글로 아버지가 쓰신 훈민정음 해대분의 서문이 한문으로 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중구사금 여러 사람이 입에 오르기가 조금 어려운게 있으니까 한글로 된 훈민정음 은혜본 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한글로 번역한 것이죠. 아버지 세종대왕께서 쓰신 그 글을 한문을 거기다가 어떻게 놨냐 중국이라는 말을 떡하니 중국이라는 말을 써놓고는 한걸음 더 나갑니다. 거기에 아예 주석까지 붙여놓습니다. 중국은 황제가 교신 나라이니 속칭 강남 이라 하는 곳이다. 이 내용은 사실과 전혀 맞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틀린 줄 뻔히 알면서도 중국 사람 염장 지르듯이 써놓은 것입니다. 무언가 목적이 있기에 써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했죠. 중국은 황제가 교신 나라이니 속칭 강남 이라고 하는 곳이다. 이게 향언이고 고유명사법을 그대로 표기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의 핵심적인 말은 중국 황제 강남 중국 황제 강남 향가를 조금만 아는 사람 이라면 이 주석의 고유명사법이 적나라하게 구사되고 있다는 사실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중국 황제 강남 강남 향언으로 한번 풀어보시죠. 중국 황제 강남 이 세 구절을 한번 딱 이어보십시오. 이렇게 됩니다. 중 나라가 둘로 갈라지고 명 나라가 둘로 갈라지고 황제가 강남으로 쫓겨가 있게 해주소서 쫓겨가 살게 해주소서 이렇게 비는 향언을 이렇게 박아 놓은 겁니다. 비록 틀린 줄 알면서도 이렇게 비는 것입니다. 100% 향언 했습니다. 향가 영국아인 저는 생생하게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향가 전문가가 세종대왕님과 세조 임금 곁에서 극비리의 향언에 대해서 조언을 드리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저에게는 그 모습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촛불 뒤에 촛불 그림자처럼 어른 어른 합니다. 세조 임금 께서는 할아버지 태종과 아버지 세종대왕님의 뜻을 다 알고 계셨던 게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성한 명나라가 베이징과 강남 두 개로 쪼개지게 해달라는 기원을 중국 또는 중국 플러스 황제 플러스 강남 이라는 구제를 향안으로 만들어서 완전히 혼문정음 은혜본에 박아둔 것입니다. 한글로 만들었으니 수많은 더 많은 사람들이 쉽게 입에 닳도록 뿌려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국 사금 기술입니다. 이 기술에 의해서 우리는 학교에서 훈민 세종대왕의 해래범보다도 은혜본에 나란 말씀이 등극에 달라 이렇게 애우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가탈스럽고도 고집스럽던 집현전 학자들도 이 사실을 분명히 눈치채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종대왕께서 누군가 비밀의 사람으로부터 향원에 대한 조언을 받으면서 한글을 창제하였고 반포하려고 하니까 집현전 학자 학사들이 벌떼처럼 덤벼들어서 전하 안이 되옵니다. 이렇게 시비를 걸었다고 조선 왕조 신록 세종 신록에 명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세종대왕께서 이들을 잠시 하옥시키고 하옥시켜 왔더니 전하가 어르십니다. 뜻밖에도 얼렁뚱땅 금방 넘어가 버립니다. 그리고는 심지어 반대했던 그들이 한글 반포작업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반대하지 않고 이게 매우 수상적다는 것입니다. 수상적다는 것입니다. 그 까탈스럽고 고집세기로 아마도 세계에서 금메달을 까민 집현전 학사들이 너무도 쉽게 물러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집현전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이 어디 그렇게 하루쯤 감옥생활이 잠시 들어가야 산다고 해서 그들이 꺾일 사람이겠습니까? 세종대왕님과 집현전 학사들이 관계자들이 벌인 그들의 논쟁의 핵심은 무엇이었느냐? 사대 사대 명나라에 대한 사대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신하들은 사대 어긋난다고 이야기하였고 세종인국께서는 아니야 조금 더 어긋나지 않아 소홀히 하지 않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치열한 논리 싸움이었습니다. 저는 이 싸움을 나중에 명나라가 시비를 나라 이름을 잘못 썼다고 시비를 걸어올 것 한글 창제에 대해서 시비를 걸어올 것에 대비해서 사대 어긋나는지 안 어긋나는지 여부를 사전에 충분히 우리들끼리 검토해 보았는데 별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이걸 만들었습니다. 라고 반박하기 위한 알리바이용 알리바이를 마련하기 위한 논쟁이었을 것으로 보는 편입니다. 세종대왕님과 집현전 학자들이 짜고 친 고수덩 조선 500년 사회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논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동안 한글창제를 반대했다고 온 국민들로부터 엄청나게 욕먹었던 집현전 학사들을 이제는 용서해 줄 때가 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종대왕님께서도 집현전 학사들에게 괜히 미안하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마침내 훈민정음이 반포되었습니다. 훈민정음 해래번 서문에 중국이라는 말이 명확하고 분명하게 버젓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문에 써둔 중국이라는 가운데중이라는 향어는 과연 효과를 발휘했는가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훈민정음 반포 3년 후 바로 3년 후에 대사건이 벌어집니다. 명나라 황제가 몽골족에게 폭로가 되는 청천병력과도 같은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이름은 토목의 변이라고 합니다. 명나라 황제가 몽골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50만 자그마치 50만 대군을 끌고 나갔다가 베이징에서 가까운 지금의 산서성 토목보라는 곳에서 포로로 잡히고 말았던 것입니다. 명나라 조정은 그야말로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대책 중에 남쪽으로 천도하자 이러한 주장까지 쏟아져 나왔습니다. 거기서 말했죠. 훈민정음 언해본에서 세조께서 속칭 강남일을 한다. 그렇게 말했던 곳입니다. 그러나 일부에서 앞서 남쪽으로 도망갔다가 송나라가 망했지 않느냐 송나라 망한 꼴을 보고도 그런 말을 하느냐 베이징을 사수하자 이렇게 반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남경 천도는 남쪽으로 천도하는 것은 가까스로 보류가 되었습니다. 두개로 쪼개지거나 죽어버리게 망하게 해달라는 훈민정음 해류본에 표기된 가운데 준이라는 향언이 과연 실현되었던 것일까요? 어쨌든 명나라의 강성함은 이 사건을 계기로 꺾이고 말았습니다. 명나라는 너덜너덜 해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향가문화의 전통에 훈민정음 서문으로까지 들어갔다고 믿습니다. 향가를 조금이라도 알다면 이 점은 누구나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추가하고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훈민정음 해류본에 중뿌라스 국이라는 나라 이름이 씌어진 이후 명나라는 완전히 코너에 몰리고 맙니다. 향가의 논리로 보면 그야말로 최고의 비밀 문구였던 가운데 중이라는 향언에 의하면 두쪽으로 갈라지거나 죽으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중이라는 향언을 사용하고 3년밖에 안 지났는데도 명나라 황제가 그만 몽골에게 잡혀갔습니다. 끌려갔습니다. 나라가 거들렀습니다. 향언은 현실화되었던 것입니다. 명나라가 망하고 들어선 청나라는 1912년에 망합니다. 그리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알아서 자기들 스스로 두쪽으로 갈라지거나 죽어라 이러한 의미를 가진 이러한 향언 가운데 중자를 국호로 쓴 나라가 탄생합니다. 지금의 대만이 중화민국입니다. 중화민국의 중자가 바로 가운데 중자를 쓰고 있습니다. 중화민국은 두쪽으로 갈라지라 이렇게 하늘에다가 비는 가운데 중이라는 향언이 빛나는 이름입니다. 그러자 진짜로 놀랍게도 속칭 중공 중화인민공화국 이라는 나라가 생겨나서 두리가 서로 치고 박고 온천지가 시끄럽게 하더니 나라가 두쪽으로 갈라지고 맙니다. 마치 두쪽으로 갈라지라 가운데 중자 향언이 그렇게 만든 것만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티베트까지도 중국으로부터 독립하겠다고 들고 일어서서 수십년째 싸우고 있습니다. 가운데 중이라는 것은 계속 이리저리 쪼개지라는 제천의식에 사용되는 우리 민족 고유의 저 제천의식의 용언 향언입니다. 저는 명색이 향가 연구를 하면서도 향가 연구가라고 하면서도 아직 향가가 가진 힘을 선뜻 믿지 못하는 얼치기 학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가금 가다가는 향가를 풀다가 향가가 가진 힘에 소스라치게 놀라서 가슴이 두근두근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어쨌든 혹시라도 중국이 갑자기 이 영상을 보고 그들의 아름다운 이름 아름다운 나라 이름 중국을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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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개로 갈라지라 중국 중국 혹시라도 딴 이름으로 바꾸겠다고 한다면 우리는 도시락을 싸들고 다니면서 말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국어학자 역사학자 한글학회 국어선생님 제약자 모두에게 부탁드립니다. 수천은 우리 민족이 다듬어온 전통의 무기 전통의 병기 향가와 향은 그리고 세종대왕께서 써놓은 헤레본에 써놓은 중국이라는 글자의 의미를 추적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디지털 중국사건 부탁드립니다. 한가지 더 부탁드리자면 이 영상은 중국사람들에게 몰래 보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낯선 내용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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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